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일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보크라노 이케맨 세이카텐에서 한태양 역할을 맡은 지창욱입니다. 네, 저희 드라마요. 정말 경쾌하고 밝고 되게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재미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. 좀 많이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그 극중에 나오는 태양이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